지금부터 MySQL을 이용한 이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3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어떤 주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특히나 MySQL이 이렇게 성공한, 성장한 배경은 바로 웹에 있습니다. MySQL 이전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과 같은 제품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오라클은 굉장히 비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그럼 아마 들어보시면 억소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웹이 출현하면서 수많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거대 기업 또는 관공소 이런 데가 아니고 이 작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개인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이즈의 주체들이 웹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스템이었던 거죠. 또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자 바로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잘 맞물려서 이 MySQL이라고 하는 무료고 오픈소스인 그리고 성능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었던 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시대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죠. 그 시대정신과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MySQL이 이 아파치 또 PHP 그리고 MySQL 이렇게 3인방이 같이 묶여서 굉장히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가지를 합쳐서 AMP, 아파치, MySQL, PHP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MySQL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MySQ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 MySQL AB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사가 Sun이라고 하는 회사에게 이렇게 확 먹힙니다. 예, 인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MySQL은 Sun이라고 하는 Java를 개발한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Sun이라는 회사가 놀랍게도 Oracle이라고 하는 회사에게 먹혀요. 그러면서 이 MySQL의 주인이 다시 Oracle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MySQL을 만든 분이 뭐 그분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Oracle의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반발하면서 이 MySQL과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인 MariaDB라는 것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MariaDB는 완전한 오픈소스를 지향하고 있고 또 MySQL의 어떤 지지부진한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을 뭐랄까요 파고들면서 이 굉장히 진보적인 기능들을 열심히 탑재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MySQL가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특징을 또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MariaDB로 시작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는 한 줄도 바꿀 필요가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데이터베이스만 바꿔주면 이 MySQL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단점들을 이 MariaDB의 장점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MariaDB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축하다가 그것을 MySQL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랜만에 MySQL의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뭔가 좀 화려하네요. 뭐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막 추가됐네요. 5.7, 3배 빨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는 이 현 시점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절대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오로라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또 발표했는데요. 이 제품 역시도 MySQL가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10분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다 뭐랄까요 관리를 해주면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높이는 데 어떤 집중 설계를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보이는 그런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5.6버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의 성능의 향상을 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실력성 면에서 오라클과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못지않은 실력성에 도달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는 아마존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또 이제 뭐 어쨌든 유리하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잘 검토해 봐야 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가 좋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판이라든지 어떤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잘 선택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이 MySQL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저는 생각해보면 이 MySQL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제품으로서의 가치라기보다는 MySQL에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마구 출현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MySQL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품에서 어떠한 표준으로 넘어서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제품들 간에 성능상의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성능, 더 많은 편의성,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자유로움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생태계, 특히나 MySQL 데이터베이스 생태계에서는 저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가장 뜨거운 데이터베이스가 됐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는 MySQL의 어떤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ySQL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MySQL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